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임 업체의 강민웅입니다.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리학 1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7월 학평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3월 학평이랑 10월 학평은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4월은 경기도 그리고 이제 7월이 인천시가 되겠어요. 학평 중에서 학생들이 조금 중요도를 낮게 보는데 학평은 사실 중요도 때문에 뭔가 좀 잘 보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덜 보고 이런 건 아니야. 알겠죠? 어차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대로 출제된 상당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학습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재학생들만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정보를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수능이라는 거는 재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재수생들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월 학평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학교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학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너무 여러분들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시험을 보시고 거기서 획득한 여러분들의 어떤 약점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 실수 유발인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앞으로 한 13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데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난이도라던가 문항 구성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제 문항수는 965로 원래 출제가 되잖아요. 네. 그건 뭐 확정적입니다. 근데 문항이 약간 좀 다르게 출제가 되긴 했어요. 1단원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죠? 9문제가 아니라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2단원에서 한 문제가 덜 나왔죠. 근데 뭐 한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네. 그거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고 어떤 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학과 에너지 나올 것들이 좀 나왔는데 두 문제가 출제된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20번의 용수철 문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탄성력이 포함된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하나가 더 나왔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두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제 뭐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작년 9평, 6평, 9평, 수능, 올해 6평까지 모두 운동량과 충격량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용수철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한 문제 더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평가원은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7월 학평은 제 생각과 비슷하게 문항 구성은 되었어요. 2단원이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나올 것들 딱 나왔는데 딱 나왔어. 나올 것들이 딱 나왔고 다이오드가 좀 재밌게 출제가 됐죠. 그렇죠. 교류에 연결된 건데요. 이게 둘이 교대로 역방향에 걸리면서 전류가 안 흘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낚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풀었더라고요. 정답률을 보니까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조금 눈여겨볼 거는 굴절과 전반사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수능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 문제만 출제가 되고 파동 기초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지금 7월 학평은 파동 기초 문제를 제거하고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굴절과 전반사 문제를 두 문제로 출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문항 구성은 965로 출제가 되나 155로 출제가 되나 거의 뭐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느낄 것이다. 알겠죠? 네. 출제 경향 역학이 7문제가 출제가 됐어. 원래는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6문제 플러스 3문제 해서 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7문제 플러스 3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주제가 좀 중복된 것들이 운동량과 충격량. 근데 이건 언제나 계속 그러고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2개가 출제됐고 굴절과 전반사가 2개가 출제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평가원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청에서 좀 방점을 찍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광다이오드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원래 그 CCD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CCD의 원리 자체가 광다이오드인데 그 원리는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확 드러내가지고 문제를 안 물어봤는데 이번 학평에서 물어봤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 부분 광다이오드의 원리를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움직도르래의 기본 원리가 적용된 게 20번 용철 문제에 등장을 했죠. 움직도르래는 원래 그 힘의 이득을 만드는 도구잖아요. 그걸 활용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실에 도르래를 매달아 놓으면 양쪽에서 KL, KL 작용한다라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당연히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움직도르래의 기본 원리가 나오긴 했으니까. 게다가 올해 수능 특강에 보면 한 문제가 움직도르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스트도 하나 찍었죠. 그때 캐스트 찍을 때도 얘기를 했어. 움직도르래 너희들이 나오냐고 계속 물어보게 될 텐데 이번 7월 학평 보면서도 또는 수특을 풀면서도 확률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습니다. 근데 우리 불안감은 마음속 한구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평가원에서 감수한 EBS 수능 특강인데 연계교제인데 그리고 7월 학평도 교육청에서 출제한 건데 안 나오는 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번 수특 문제하고 이번 7월 학평 문제 20번만 풀 수 있게만 공부해 놓으면 된다. 알겠죠? 괜히 거기서 변형된 것들 막 찾아가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낭비일 거야.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수특이랑 이번 문제 그 두 개만 열심히 풀어놓으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마무리 지어도 충분하다. 알겠죠? 그리고 킬러 20번 용수철 항상 용수철 문제가 킬러로 출제가 되는데 6평은 사실 용수철 문제가 20번에 출제가 됐는데 위치 난이도만 있었다 뿐이지 실질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근데 원리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움직돌의 기본 원리가 적용된 것만 빼놓으면 다 아는 거고 그것도 사실 뭐 제가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봤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난이도는 중중하로 판단을 했는데요.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냈냐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주관적으로 여러분들 재학생들 위주로 이걸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수준에서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등급컷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중이 아니라 약간 중상급 정도 등급컷이거든요. 이 정도면 중상급 정도 상급 정도 난이도일 때 이 정도 등컷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뭐 올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 목도 하고 있죠. 목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물리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뭐랄까요? 코로나 영향을 가장 치명적으로 받은 학년이 지금 현재 고3이잖아요. 작년부터. 작년 고2였던 학생들. 그래서 성취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응? 받아들여야 돼. 지금 6평이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등급컷이 딱 나왔잖아요.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네. 재학생들보다는 지금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등급컷이 나오면 안 돼. 재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등급컷이 거의 3점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3점가량. 알겠죠? 여기 재수생들이 여기에 유입이 되는 순간 우리의 경쟁자점. 그렇죠? 재수생들은 또 너희들 경쟁자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등급컷은 플러스 3점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난이도로는 중하예요. 등급컷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나 재학생들, 재수생들 말고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급이나 거의 중상급 정도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관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현실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수능으로 간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을 때에는 등급컷 3점 정도 올라간다. 매우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너희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알았죠? 아직 우리는 경쟁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경쟁 싫다라고 하면 어떡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안으로.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뭐 비참한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수준 높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좋아. 등급별 하반기 학습 방향을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뻔한 소리 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뻔한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으면 뻔한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안 하니? 실천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저 위에 목표는 있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목표는 저 위쪽에 있는데 저 만큼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은 요정도만 하고 있는. 노력하는 게 좀 적다고요. 한탄하고 있고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 용기를 갖고 공부를 해보자. 남은 기간 동안에. 알겠지? 어차피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 길을 얘기해 주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알겠죠? 이거 과탐 다 마찬가지일 텐데 1, 2등급 수준에 왔으면 지금 130여 일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킬로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고난도 문제풀이 심층 분석 연습을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난이도가 높은 그러나 더럽지 않은 기본적인 제 철학 아닙니까? 그렇죠? 철학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나만의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더럽지 않은 고난도 문제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그런 모토로 컨텐츠들이 제작되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새 수업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키는 걸 하시면 됩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유형 분석이 필요하면 특강 특강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실전 연습이 필요하면 실전 300과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심층 분석 연습을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역학이 우리의 킬러 주제인데 당연하잖아요. 뉴턴 역학이라던가 그리고 확장하면 특상이라던가 열역학도 사실 준킬러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역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역학은 당연히 역학이고요. 특상의 성이론도 사실 역학을 포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풀이가 맞았어도 다시 풀어야 돼요. 내가 왜 한 번에 오른 길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는지 생각하면서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정리하는 걸 내가 심층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봐.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풀었는지 깔끔하게 한 방에 풀었는지 한 방에 풀었다면 아는 거예요. 한 방에 못 풀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심층 분석이라고 부른다고 그것을 꼭 해줘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 당연히 모의고사 실전 연습 이쯤 되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평이 이제 두 달이 이제 9월 첫 주잖아. 첫 주. 그렇죠? 9월 첫 주. 9월 1일인가 뭐 그럴걸. 그렇죠? 그래서 두 달이 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구평에선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늦게 시작한 사람도 구평에선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총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전범위 문제풀이를 반복은 뭐예요? 반복. 반복. 반복입니다. 반복. 와 내가 이거 쫙 다 확인하고 지금 촬영한 건데 반복. 이리 와봐. 너 좀 맞자. 자. 반복 아니고 반복. 전범위 문제풀이 반복을 하시면서 평소에 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 하시면서 구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누가 화나는 애 있잖아. 왜죠? 엘리 등급 학생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심층 분석 하시면서 실전 연습 모의고사 풀이한다. 알았지? 추상위권 학생들은 양치기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양질의 문제로 문제풀이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양치기 하면 안 되냐 양치기밖에 답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양치기의 기준은 뭔데요?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물리를 100회 풀었다. 양치기인가? 30회 풀었다. 적게 푼 건가? 20회 풀었다. 적게 푼 건가? 참 이것도 되게 주관의 세계죠. 어떤 학생들은 100회 풀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습이 안 돼.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100회는 오바지. 그렇지? 100회는 오바야. 일반적으로 한 30회, 40회 정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30회, 40회 그 체질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 그 모의고사의 체질. 그치? 그 체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그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한다는 게 무슨 기출 문제로 되어 있는 기출 모의고사라던가 또는 EBS가 단순 변형되어 있는 모의고사라던가 저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빼고 순수한 예상 문제로 30, 40회 그런데 어떤 애들이 100회를 한다고 하면 단순 변형된 거라던가 또는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100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00회를 하셔도 돼요. 기출 문제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건 좋은데 그게 시간이 허락하고 다른 과목에 영향을 안 준다면 100회를 풀든 200회를 풀든 상관이 없어요. 뭐 많이 풀면 좋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의 학습 스케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자유로워. 다른 과목 다 1등급이야. 물리만 5등급이야. 그럼 뭐 100회 풀어. 푸셔도 돼. 알았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순수한 예상 문제로 양질의 문제로는 3, 40회가 적당하고 그거 이외에 더 푸는 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풀지 말라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쓸데없는 모의고사니까 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자꾸 양치기한다고 하면 이상한 모의고사들 끌고 와가지고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 푸니만 못하는 모의고사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는 거로 100회 채워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지. 똑바로 잘 들으란 말이야. 알겠죠? 양치기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라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우리 이과생들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과생들 맞죠? 자 3, 4등급 3, 4등급 학생들은 1, 2, 3페이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1, 2페이지에서 막 틀려나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개념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지. 그지? 4페이지만 다 맞으면 뭐해? 1, 2페이지에서 틀리는데 진짜 웃긴 거 아닙니까?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약점 보완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죠. 예, 그런 친구들은 부족한 개념들을 선별해서 학습해 줘야 돼요. 뭐 압축 강의 이런 것도 선생님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물론 있고요. 오메가 압축 개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압축된 강의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내가 이번에 어떤 7월 학평에서 어떤 부분을 틀렸어. 예를 들면 CCD 19번에 나왔잖아요. 틀렸어. 광다이도. 그럼 광다이도 부분을 들으면 되잖아요. 왜 안 해 그거를? 해주세요. 알았죠? 날 위해서 해달라는 건 아니야. 부탁하는 것 같아서 좀 웃긴데 니네가 스스로 해야지. 그렇죠? 약점만 계속 찾고 있으면 뭐 하니? 약점을 보완하질 않는데 보완하라 보완하라 맨날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자꾸 치부하잖아. 하라고. 실천을 하라고. 알았어? 예, 그래서 부족한 개념들을 선별적으로 전체를 쭉 다 보는 거는 특별한 친구들 진짜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 이외에는 좀 지금부터는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타겟을 딱 정해서 그 부분만 개념 강의를 좀 듣고 기출문제도 안 돼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그 부분만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3, 4등급 학생들한테 아주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상위권으로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킬러나 킬러 문항 대비를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보다는 3, 4등급 학생들은 준킬러나 킬러에 대한 진짜 실력을 키우는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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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이걸 같이 해줘요. 모의고사보다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플러스 모의고사 연습도 적당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건데 그런 것보다는 중요도로 따지면 이쪽에 방점을 좀 찍고 해달라는 말씀 알겠지? 3, 4등급 그리고 4등급 미만 있잖아요. 지금도 5등급, 6등급 포기한 건 아니지만 진짜 공부하는데 그게 나 마음대로 안 되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물리만 뭐 꼭 그런 도전진 않을 수도 있어. 전과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너무 큰 욕심을 버리고 할 수 있다라는 의지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도 이 정도 4등급 미만으로 나온 친구도 있어. 저도 옆에서 오면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래요. 아끼는 제자야. 평소에 보면 너무 행실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수 보면 5등급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럼 진짜 나 집에 가면서 한번 그 친구를 생각해 봐. 아 얼마나 힘들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제가 또 아끼는 제자들 중에 너희들의 선배들 중에도 있었어. 아 정말 참 좋은 아이야. 열심히 하고 근데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가슴이 좀 아픈데요. 그래도 어느 순간 너희들이 빡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어.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 알겠어? 포기하지 말고 해. 당연히 뭐 개념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끔씩 물어본단 말이야. 너 왜 안 나올까? 너 무슨 공식 기억나니? 그러면 좀 한참 걸려. 물척화 파장 공식이 뭐야? MV분에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 개념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은 개념 공부하셔야 돼요.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차분하게 강의도 잘 듣고 그거 보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조금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체력적인 것도 좀 점검도 좀 해보시고 개념과 기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예상 문제 풀이 모의고사 시즌 들어가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4등급이 안 되는데 뭐 다른 친구들과 발맞춰서 갈 수 없는데 뭐 그럴 때는 당연히 개념과 기출을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9평까지 계속 씨름하다가 9평에서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갔어. 이제 원하는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3등급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킬러 연습과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남들보다는 좀 적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현실을 목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개념 기출을 하면서 9월과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9월에서 이제 11월까지 병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킬러 킬러하고 모의고사들을 병행하는 방식을 하시고요. 이거 뭐 여기는 아직은 좀 남았지만 이걸 해야 하고 이제 일로 넘어갔는데 아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전략적으로 모의고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위주로. 알겠지? 그래서 나누어 안 했기 때문에 뭐 1등급 만점을 못 맞을 수는 있지만 음 나의 목표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2등급 정도만 돼도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뭐 3등급만 맞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마다 목표는 다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위주로 9월, 10월, 11월 달에 쭉 공부를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이 너무 안 든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3등급 미만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등급별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때가 좀 돼서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7월 학평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해설 강의는 이미지 촬영을 미리 해놔서 지금 업로드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해설 강의도 잘 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험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o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